2벌2 스트라이프 높은 공을 밀었고요 중견수 김민하 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단 2루타로 처리가 되는데 넘어가지는 않았네요 자 문루수 최준석이 잘 잡아냈습니다 심수창 선수가 준비를 하는군요 파울 스윙 삼진 아웃 김혜성을 삼진으로 처리하는 이성민 방망이를 던졌고요 공은 2루수 정훈에게 갔습니다 이성민이 롯데자이언츠에서 첫 실점은 아직 타지를 않고요 첫 번째 이닝 아주 잘 막아냅니다 강민호 선수가 머리를 쳐주고 우리 깃발을 해주는 거 아주 좋아하는 모습